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승호 회장님이고요.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등 다양한 베스트셀러를 써내셨고 지금도 많은 기업들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 그 돈이 가진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1년에 수익이 5천만원 있습니다. 근데 이 5천만원이 A라는 사람은 매달 400만원씩 들어와서 1년에 5천만원을 벌고요. B라는 사람은 어느 달에는 1천만원을 벌고 어느 달에는 0원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다 모으면 1년에 5천만원을 버는 거죠. 여러분은 A라는 사람의 소득방법 그리고 B라는 사람의 소득방법 중 어떤 유형의 돈의 흐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매달 400만원씩 벌겠다. 혹은 나는 못 받는 데 있어도 좋지만 많이 버는 달도 있는 B라는 황금 흐름을 선택하겠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A를 선택하셔야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수입의 질이 좋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 질이 좋은 돈은요. 다른 돈을 잘 불러보고 서로 붙어있어도 흩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즉,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고 여름에는 돈을 많이 벌다가 겨울에는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들쭉날쭉한 수입은 수입의 질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강수량이 1000mm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봄에 한 번 500mm 퍼붓고 가을에 한 번 500mm 퍼붓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여름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루에 그냥 10mm씩 꾸준하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퍼붓지 않아도 많은 양의 비가 여름에 오지 않더라도 상당히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매일 10mm씩 비가 내리기만 하더라도요. 브라질에 렌소이스 사막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저도 이 책을 보고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영강 강우량이 1600mm나 된다고 합니다. 1600mm면 적지 않은 양인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여기는 6개월에 한 번씩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농작물도 어떤 식물들도 잘할 수 없다는 거죠. 저도 신기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브라질의 렌소이스 사막이 어떤 곳인가. 그럴 때 이런 곳이에요. 아마 비가 온 시점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놀이도 하고 물도 괜찮게 맑죠. 고운 모래가 주변에 쭉 있어가지고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풍경을 자아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식물도 자랄 수 없다. 왜? 영강 강우량이 1600mm나 되지만 비가 6개월에 한 번씩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지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고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돈이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체계화된 경찰이나 군인 수백 명으로 수첨 수만 명의 군중들을 통제, 효율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위기와 위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뜻하지 않은 일들도 발생하고요. 그런 것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통제가 되려면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일정한 현금 흐름이 이런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장사나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여러분들이 여름 한철 천만 원씩 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부러워하지 말고요. 백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돈을 버는 국밥집을 부러워해야 한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변에 보면 여름에 갑자기 한 달 동안보다 3천만 원 벌었어. 이런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는 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한두 분은 있죠. 제 주변에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 잠깐 벌고 1년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오히려 부러워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름 한철 번 1천만 원은 쉽게 부서지지만 국밥집 1백만 원은 단풍나무처럼 단단해서 건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천만 원 벌면 정말 큰 돈이고 이걸로 2개월이든 3개월이든 4개월이든 나누어서 잘 먹고 살 것 같지만 실제로 또 이렇게 큰 돈을 버는 만큼 쉽게 흐지부지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단하게 100만 원,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단단한 돈이라서 허투루 쓰지 않고 그 돈들이 자꾸 합쳐져서 큰 돈이 된다는 거죠. 비정규적인 수입은 한 번에 들어온 돈이라서 실제 가치보다 크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달에 3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내가 이번 달 좀 놀아도 다음 달에 3천만 원 벌 수 있어. 이 3천만 원은 얼마나 큰 돈인데 일반 직장인들 1년에 벌 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나는 언제든지 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 저번 달에 이렇게 벌었으니까 다음 달도 이렇게 벌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나는 3천만 원, 한 달에 3천만 원 벌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 실제로 이렇게 비정규적인 수입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이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굉장히 저축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소비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비정규적인 사람, 이렇게 큰 돈을 잠깐 벌고 또 몇 개월 쉬고 또 잠깐 벌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을 정규적인 수입 자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개인의 재능이나 재주가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단기간에 큰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능을 믿고 이 재능을 착각해서 나는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비정규적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부동산이라든지 배당주, 우량주의 배당주죠. 우량한 기업의 배당주를 사가지고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자꾸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피스텔 사서 일정 월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배당을 해서 분기마다 혹은 1년마다 배당을 받으시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자산을 정규적인 수입 자산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셔야지만 그 돈이 자꾸 불려지고 뭉쳐지고 해서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적인 돈과 비정규적인 돈이 싸우면 정규적인 돈이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내가 이 지금 천만원 번 것을 한 달 뒤에 또 벌지 두 달 뒤에 벌지, 6개월 뒤에 벌지 모르잖아요.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매달 200만원, 300만원 정규적인 수입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다음 달도 200만원, 그 다음 달도 300만원, 그 다음 달도 200만원 들어오겠구나라는 그 미래 예측이 가능해지고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삶을 계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미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을 대비할 수 있고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미래 예측이 가능한 삶, 규칙적인 수입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삶에서 부딪힐 수 있는 리스크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리스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모든 돈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또 당첨단들 많이 만나죠? 만나지 못해도 많이 보죠? 묻을 수 가끔 보면 전부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로또 1층 당첨자들이 그 수십억의 돈을 받아가지고 몇 년이 지나서 그 돈이 다 없어졌다. 이런 식의 기사라든지 인터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 그 돈이 다 리스크를 만났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지고 만거든요. 리스크라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 리스크일 수 있지만 정말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자산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사라지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리스크야말로 정말 모든 돈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진 무서운 거다.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를 대비해야 되고 항상 줄여도 노력해야 되죠. 비정규적인 수입은 이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규적인 수입은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우리는 비정규적인 수입들을 계속 정규적인 수입으로 바꿔나가서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미래를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김승호 회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정규적인 돈을 늘려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내 돈을 지키고 불러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가진 힘입니다. 같은 돈의 액수라도 어떤 돈은 똑같은 양의 액수라도 비정규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잠깐 그 돈이 들어와서 잠깐 내 곁에 머무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키고 불러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정하게 작은 금액이라도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들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죠?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해주고요. 미래를 계획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미래를 그 돈을 점점 불려 나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소득 구조를 살펴보세요. 그래서 내가 비정규적인 수입이 많은지 정규적인 수입이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정규적인 수입이 많다. 이러시면 그것들을 정규적인 수입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됐든 간에 그것들을 하나 둘 쌓이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거라고 최소한 돈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사지 못하는 것은 없을 거라고 김승호 회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